똑똑한 강아지가 불쌍한 이유. 산책을 나가자고 할 때 너무 기뻐서 집안에서 뛰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강아지는 산책이 좋은 걸 알아요. 하지만 똑똑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. 유기된 강아지들은 자신이 버려진 것을 알아요. 그리고 자신을 버린 첫 주인을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. 똑똑하면 자신이 학대받는 것을 알아요. 주인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아요. 하지만 그런 주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. 똑똑하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아요. 주인이 슬퍼할 것을 알아요. 그래서 주인이 안 보는 곳에 가서 생을 마감해요.